모델 쓰리 하이랜드가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. 예 많은 분들이 예측하신 대로 5195999 예 그 정도 저렴하게 나온 것 같고요. 그래서 가장 기본 모델로 뽑으시면. 인천 보조금 기준으로 285 그 다음에 취등록세 187 그러면 5100 초반이면 가장 기본 모델 흰색의 블랙시트 그 다음에 18인치 휠 그렇게 뽑으시면 가장 빠른 출고가 되지 않을까 지금 많은 분들 출고 준비하고 있고 삼성 카드 준비하세요. 오토 할부 삼성 카드만 가능하니까 삼성 카드 준비하시고 현금 준비하시면 현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신한 마이카 그런거 하실 분들은 미리 신용이나 그런거 알아보시고 삼성 카드 예약금은 다른 회사들도 됩니다. 마스터 카드나 비자가 가능하면 해외 결제가 가능하면 되고 있구요. 잘 알아보시고 구매 하실 분들은 제 레퍼럴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.